아몬드, 이거 내 거다. 오, 프리티. 우리가 아는 그 스쿼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.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요, 그렇죠? 되게 푸슬푸슬. 푸슬푸슬 같아요. 근데 되게 달고 고소하고.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쿼는 좀 삼각형에 딱딱하잖아요. 뻣뻣한, 그 맛에 또 먹는 건데. 태어나고 싶다. 딜리셔스. 오, 딜리셔스. 오, 딜리셔스. 맞아요? 몰라. 엄청 고소해. 엄청 고소해. 완전 잘하세요. 따라 하신 거예요, 그냥? 에너지가 좋으세요. 엄청 고소해. 퍼펙트. 엄청 고소해. 너 진짜 잘하셨어. 엄청 고소해. 쿠킹클래스라 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. 나도. 쿠키나 간단한 빵 같은 거 집에서 구워 먹고 싶은 로망이 있어. 근데 여기서 아주 잠깐이지만 약식으로나마 로망을 실현해 본 것 같아. 노동 후에 쉬는 느낌이 너무 행복해요. 나 빵 팔았을 때 그 성취가. 2유로 벌었어. 2유로 벌었어. 나자레로 가자, 이제. 종 쳤으니까. 우리 같이 갈 게 멀었어, 언니. 빨리 좀 보여. 땀 흘렸으니까 이제 스스로 가야지. 바닷물에 퉁덩. 좋았어. trave flock으로 뒤집을 올 빛으로 사람을 요정했다. 빨리 주구 이렇게çar 빨리 나오셨어. camb야 해요. 그래 λλά Christians. ashi 우리가 지금로shelf 됐어요. 다시.